5, 6, 7, 4 아싸 홍사! 에브리바디 홍사! 아싸 노노! 아싸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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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슈아 안 했어 조슈아 조슈아 아아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눈을 눈을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타까운 거지 오케이 진짜 이제 제대로 가요 아니야 조슈아 빨리 나와 이거는 약간 좀 예민한 문제라서 빨리 빨리 맞아줘야 돼 다만 맞어 에이 그렇게 맞으면 한 다 맞춰야 돼 13번 맞아야 돼 다섯 모 심고 있으면 될 거 같아 잘 가 아싸 홍삼! 에브리바디 홍삼! 아싸 노노! 아싸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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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 나가세요! 아싸 홍삼! 에브리바디 홍삼! 아싸! 너노! 아싸 노! 아싸 노! 아싸 노! 아니 처음에 너노가 너를 좀 제대로 해주자 아니 이 게임은 끝나기만 하면 아 이래 너 아니 우지여! 아니여 우지여! 에이 아니잖아! 너는 했는데 얘가 이제 너를 골랐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 그래서 하는 줄 몰랐어 그래서 일단 했는데 이거 애매했어 솔직히 에이! 에이 솔직히! 아니 근데 자기라고 생각해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가나요 아싸 홍삼! 에브리바디 홍삼! 아싸 노! 아싸 노! 아싸 노! 아싸 노! 아싸 무어! 에브리바디 우! 아싸 노! 아싸 노! 아싸! 에브리바디 우! 아싸 노 노! 아싸 노! 에브리바디 헤이! 에브리바디 헤이! 아싸 노 노!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아싸 너 너 아싸 너 왜 왜 아 왜 왜 왜 아싸 너 오 누구야 지금 네명 중에 네명 다 살렸어 난 맞았어 나도 맞았어 아싸 너 아싸 너 안! 안! 안 놔둬 진 거 형 빨리 나와 젖 냄새 진짜 쩔어 야 나가고 싶다 야 아니 빨리 나와서 같이 먹자 조금만! 너 여기 같이 심어질래? 도대야 너 막고 싶어? 여기서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고 싶어? 우와 젖 냄새 여기까지 나는데? 내가 진짜 웬만한 멤버들 안 얄미워하거든? 야 쟤 진짜 너무 싫다 형 근데 오늘 진짜 얄미워서 아 그러니까 얄미울 수밖에 없어 우와 수박이야! 수박이 왔어요 진짜 얄밉다 야 승관아 뭐야 무슨 전이야?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아 수리 왜 이렇게 간사해? 약사반이야 왜? 승관리부터 하자 승관리부터 승관아 가사 야 승관이 머리 좋은데? 아까 민교도 이러게 했는데 안 됐더라 여기서 이제 반대로 해봐 명호는 나올 거 같아 명호야! 방금 이리 오너라 야 저 가위바지 마 왜 이렇게 잘 뭐야? 왜 이렇게 잘해 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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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위를 걸으려는 사나이네 뭐 뭐야 이렇게 잘 온다고? 명호야 고생했다 명호야 명호야 근데 소름이었어 너무 쫄린다 진짜 뭐 그냥 운명이라고 운명이 안 좋네요 운명이라고 아 던져 운명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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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아깝다 진짜 아니 아니지 맞는데 봐야 돼 끝까지 원형 백작이니까 다시 여기까지 맞네 우재야 쫄지 마 우재 지금 바로 태는 준비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야 우재야 야 우재야 저기까지 나가고 있어라 아 다 운명이라고 단번 우지 배출 얘들아 빨리 남았으면 일해라 야 빨리 빨리 심어라 어떨까 다시 뭐 심자 운명이라고 어떤 환경과 어떤 걸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나 진짜 준이 형이 너무 좋아 미치겠다 나 좋아하지 말고 나 좋아하지 말고 나 좋아하지 말고 진짜 네 와 수박이다 형아 먹고 싶어? 네 나와요 형 우와 백수비다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도겸아 다른 애들 다 괜찮은데 네가 제일 짜증나 형 꼭 나갈게 뭐 있어 무화 아이디어야 제 의미는 있어 저녁인 여러분 보내기 안을 하신 듯이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아이고 왔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미치게 되죠 백점은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너도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달려갈게 점수가 중요한가요? 100점? 점수가 중요한가요? 0점이요! 0점이에요 0점 이거 잘못됐어 야 근데 이것마다도 운이에요 아 무조건 탈락인 거야 여러분 힘드시죠? 네 맛있으시죠? 네 오늘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연예인? 연예인 진행이 되겠습니다! 뭐? 여기서 엉덩이 흔들면 굉장히 미안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운행이 하는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도 남샷 남샷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 같이 놀게 놀 줄 알아야 해 풋말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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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들 웹쩡하시죠? 지금 먼저 준비 댄스 댄스 댄스! 아 댄스가 있어 후우! 소아두 Red Look at selbst 키워넹 멋있어! 과연?! eta 00점 나오면 진짜 82점! 와 82점 괜찮아 괜찮아 형 그럼 나 취소시켰서 0점 나온 거야? 모르겠어 너만 보고 뭐가 있었나 보다 재수가 없었네 와! 전원우 사랑했나봐! 아 추워해! 부리죠? 부리기를 사랑했나봐 아 원우야 앞에 멘트를 깔아줘 원우야 잘 들어라!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자갑기만 한 사람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빈 가슴에 태우면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오케이 오케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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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점! 100점! 와! 와! 나 원우야 사랑했나봐! 나 원우 형 보고 처음으로 저렇게 소리 지른 것 같아